온라인 상영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보면 볼 때마다 영화에서 감독이 뭔가를 줘야 되는 뭔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면의 스토리가 계속 보여요 발길 닿는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발만 쳐다보는데 사실은 그 의미심장한 게 그 뒤에 선이에요 선의 변화 그래서 선의 변화를 한번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코멘트는 편집 살고 넣어주세요